아저씨 추우자 추우자 안녕하세요 유준생입니다 지금 어디가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뭐하고 있을지 일을 나왔네요 서울역에 왔는데 제가 아이폰 13 프로로 바꿔가지고 아주 카메라가 잘 나고 있어요 아주 바꾸기 잘 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음료수 나눠주는데 다 코로나 양성 떴다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다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역시 카메라가 좋아 아이폰 카메라가 푸르르가지고 아주 좋아 새싹이 트고있어 새싹이 트고있어 새싹이 트고있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봄이야 제가 찾아낸 규동 장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먹어줬어요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이건 뭐냐 김치찌개집을 찾아 냈는데 본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아주 맛있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여기도 성신여대 있는 데인데 아주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요즘 먹는 것만 먹어서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데 새로운 곳을 또 뚫어봤습니다 이게 여기도에 있는 데인데 진짜 이게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오징어를 그날 잡아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엄청 맛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새로 뚫은거 된단가 아닌가 아니구나 예전에 갔던 데인데 이게 또 안심 등심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옥상에 고양이가 새끼를 깠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구조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 이것도 새로운 곳을 한번 가봤는데 아주 맛이 괜찮았어요 싸면서 애기들이 엄청 좋아할 맛 그리고 이것도 노량진에서 찾아 냈는데 노량진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노량진은 싸고 약간 부족한 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가격이어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또 오랜만에 또 을지로 있는 보쌈 정식집을 갔어요 이것도 역시 솜씨가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 돼지랑 같이 돼지를 먹었네요 예전 옛날에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오랜만에 갔는데 역시 지금까지 장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었구요 여기도 이제 뭐 가끔 가는 초밥집인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회가 맛있긴 한데 여기도 오랜만에 왔더니 또 가격이 올랐더라구요 너무 비싸 여기는 뭐 또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제 친구 돼지 친구가 좋아해가지고 서울에 오면 이렇게 접대를 해준답니다 이제 우산을 걷어버렸냐 이게 또 메세나폴리스가 저기 우산이 원래 랜드마크인데 관리하기 귀찮은가 싹 다 없애버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좀 허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한바퀴 돌로 나왔어요 날씨가 좋길래 또 한강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풍경을 또 찍어줬습니다 봐보세요 구름이 이쁜거 봐요 기가 막히네 핸드폰을 바꾸니까 아주 영상미가 있어졌어요 있어졌어요 음 괜찮아 보시면 이제 비구름이 살짝 남아있어서 더 이뻤어요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파이탄면을 먹으러 왔는데 역시 맛있었어요 닭국물 베이스라 약간 그 삼계탕 느낌 나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여기도 그리고 또 한강을 조지러 갔죠 구름 깨끗한거 봐요 진짜 이런날 비행기 타야하는데 씨 언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가 모르겠네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주말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현강에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더이상 지치하지않고 얼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그 제가 좋아하는 곳 갔는데 돈까스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아주 많이 주더라고 이거 맛있었어요 소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거 맛있었어요 이렇게 또 한주가 지나갔습니다 별거 없이 지나갔네요 지금 몸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기침도 안나오고 점점 무적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구요 곧 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안녕 부담 부담 강 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